1분만 놀고 집에 가자 지지 1분만 놀고 집에 가자 어 거기 선생님 방 무서운 방인데 빨리 와 우리 두부 아무 이상 없어요 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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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으로 가볼까 엄마 이리로 가는데 두부야 집에 가서 사료랑 물하고 다 먹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두부 더 잘 케어할게요 집에 가서 사료하고 다 먹자 물하고 두부 수치가 13경기전이었는데 팔로 뚝 떨어졌대요 선생님이 깜짝 놀리셨어요 어 지지 지지 가자 집에 가자 응